간단하게 요약드리고 그다음 이제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의료사태에 관련한 부작용 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네요. 그동안은 경영난 그다음에 전공이 미복기 이과대학생들 집단유급 이렇게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그동안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수술이 중지되거나 수술 일정이 미루지는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되고 언론 논조도 크게 바뀌네요. 이제 특히 이 폐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흉부외과가 주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수술이 어마어마하게 극감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흉부외과의 전공의들이 이번 의료사태 이전에는 107명 정도가 수련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은 12명 이것도 이제 대부분이 4년차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수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 대형 대학병원에서 폐질환과 심혈관 질환과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술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주류 언론들이 입장을 많이 바꾸고 있네요. 주류 언론들이. 그것은 윤정부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 많이 보셨다시피 언론들이란 것은 이 덜께 이리떼하고 비슷해가지고 권력이 좀 굳건하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줄을 서다가 그다음에 권력이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리떼나 덜께처럼 돌변해가지고 물어뜯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죠. 의료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 조선중앙동화의 논조는 거의 100% 윤정부하고 동일화되는 그런 쪽으로 나갔는데 이제 이제 완전히 많이 바뀌거든요. 동아일보가 가장 일찍 입장을 선회를 했고 그동안 중앙일보가 그동안 좀 거리를 두다가 어제부터 이제 중앙일보가 그렇게 길게 사슬을 쓴 경우는 참 더물었던 것 같은데 아주 장문의 그런 사슬을 통해가지고 정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정책 선회를 요구하는 그런 갈름을 썼거든요. 이제 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뭐 그런 것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제 뉴스를 계속 이렇게 추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진행되면서 주류 언론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앙일보가 29일부터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인상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르게 보면은 주류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손절매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기관들도 상업기관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여론 동향 같은 것을 민감하게 본인들이 인지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일종의 포지션 입장을 취하는데 뭐 동아일보는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을 많이 선회했고 중앙일보 입장 선회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제 의료정책에 대해서 손절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언론들의 관역이 윤 정부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마다 이제 뒷다리를 잡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이 그런데 이 의료 사태만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윤 대통령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쓰는 거죠. 그 아마 뒤에서는 표정관리를 하고 박수치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더 가라 더 가라 완전히 꼬꾸라지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역력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행정부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회 청원을 통해 5만 명이 돌파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나서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 자리만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헷가닥 해버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런데 상당히 저는 위험하게 보는 거죠. 이번에 국회 청원에서 5만 명이 돌파하게 되고 야당은 이제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언론들의 힘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면 칼날을 윤 정부와 함께 그대로 대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권력 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발에 이제 그냥 칼을 내리꽂는 그런 정책을 뚜벅뚜벅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제 어제 오늘 나온 이 소위 폐질환과 심장질환 수술의 급감이라는 것 대한 흉부외과 그런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흉부외과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중증 시기 질환을 담당하는 수술 분야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 정부가 받아들 비용 청구서만 지금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비용 청구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의 진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거듭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던 겁니다. 뭐 아무튼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씨는 기본적으로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인데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냥 의사들 때려 그냥 부시는 것 외에는 지금 본인이 법 하나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한동훈 씨가 뭘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 두 분이 다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승부가 결정된 거죠. 뭐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선거 문제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제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예상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한 건 해야겠다 뭐 이런 과정에서 의료정책을 손을 댄 것이고 그게 잔고 끝에 악수라는 말처럼 대단히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자충술을 그냥 심하게 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외신들이 이 베네수엘라의 마드로 전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그런 내용들을 다 전환해요. 베네수엘라 선거도 우리나라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이제 좀 그거는 상하가 바뀌어 가지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사람을 선정하게 되면 이제 종이로 출력이 돼 나오는 그런 식의 이제 50% 터치 방식 대개 사람들은 베네수엘라는 100%가 전자투표다 그렇게 하는데 전자투표도 하면 동시에 종이 투표지가 나와 가지고 보관이 되는 그런 방식의 선거를 택하고 있는데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선거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다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방의 옵저브라든지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사회시민단체가 예상했던 출구조사하고 완전히 거꾸로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에는 그냥 반면 교사 같은 거죠. 일단 이렇게 선거가 공정성이 무너져서 수렁으로 그냥 빠지게 되면 그 제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례가 아주 반면 교사입니다. 그냥 그대로 수십 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가 지금 베네수엘라 28년 집권했는데 더 가겠죠. 뭐 국제사회가 아우성을 치고 압력을 가하더라도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일단 무너지게 되면 무너진 선거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그런 정치집단과 국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뭐 뒤집는 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내용도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